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 여러분이 들어오는지 모르면 없는 거고요.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없어도 있는 줄 혹시 착각하시면 그게 있는 거예요. 내 삶에 계속 있다는 정보를 갖고 살아요.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훨씬 내 삶에 내 마음의 어떤 작은 관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. 그게 실제건 실제가 아니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지배받아요. 그게 내 인생의 모든 선택에 다 관여예요. 중요하죠.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내려놓고 계시면 그 사람은 살아가는데 걸림없이 살아가시고요. 가진 게 하나도 없더라도 뭐 하나 큰 걸 지고 있으면요. 그것 때문에 일생을 불편하게 삽니다. 어떤 양반이 돈이 100억이 있다. 날마다 모른다고 살아가면요. 그게 걸림돌이 안 돼요. 내가 판검사다. 청와대 내가 거기서 일한다. 모른다고 살면 그 사람한테 짐이 안 돼요. 매일매일 알아요. 난 청와대, 난 청와대, 난 판검사, 난 100억, 100억, 넌 몇억, 나 100억. 계속 확인을 하고 사니까 이게 갑질이 되는 거예요. 갑질이란 건요. 자기가 성공자라는 걸 확인받는 행위입니다. 확인받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. 갑질을 왜 하겠어요. 내가 100억 가진 사람이고 너는 나만 못하다는 거를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. 지금 이 순간에. 넌 내 말을 듣는 존재여야 된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요. 계속 약자한테. 나보다 뭐 하나 못 가진 사람한테 그거 가지고 확인받고 싶어요. 여러분 그것도 갑질이에요. 가가지고. 아니 미모가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갑질이에요. 영적인 정보 하나 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갑질이에요. 내가 하나 더 있다는 거 확인받고 싶은 거잖아요. 내가 너보다 키가 크다. 더 이쁘다. 확인받고 싶어요. 에고는 확증이 필요해요. 내가 잘 살고 있다. 대단하다. 아무튼 뭔가 그 에고가 나는 그 위대한 존재다. 그 확인을 받고 싶어요. 살만한 존재인지 확인 받아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갑질도 하게 되고 이런 돈 확실한 권력 이런 거를 계속 추구하시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육으로만 살아가면 다른 답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. 그런데 자 보세요. 마음에서 권력이 있건 북이 영화를 누리시건 그건 자기 팔자고. 뭐 죄 지어서 그거 누리신 거면 그거는 저는 문제 있지만 자기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누리셨다면 복이 많으신 거죠. 다만 양심에 크게 안 어긋나게 살았는데 북이 영화가 찾아온다 누리셔야죠. 다만 누리시되 내가 그거다 하는 거 내려놓으시면 그 사람은 도인이 됩니다. 멋있어지고. 자기 마음에 내가 뭐다 하는 걸 내려놓으시면요. 다른 사람들이 다 느껴요. 갑질 해야 될 사람인데 갑질 안 하거든요. 저 정도 덜 되도 갑질을 엄청나게 하는데 왜 저 정도의 이치에 있는 사람이 갑질을 안 하지? 그럼 빛날 거 아닙니까? 그럼 얼마나 보살도 하기 좋아요. 몰라만 해도 보살도가 돼요. 힘 있고 돈 있는 분들은요. 몰라만 하고 사셔도요. 싼 사람들이 여러분 존경합니다. 왜? 힘을 부리게 마련인 자리에서 안 부리시니까.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. 나는 무소유를 실현하게 다 내다 버렸어. 진짜 나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어. 내 강아지에 매여 있어요. 강아지 밥 줘야 되고 인생이 강아지를 위해 살아가요. 그러면 그게 무소윤가요? 뭔가 좀 이상하죠? 잠도 못 자요. 강아지 때문에. 굶을까 봐. 자기는 굶어도 강아지 죽어요. 애지중심. 멀리 나갔다가도 빨리 들어가야 돼요. 강아지를 위해서. 자, 마음에 작은 거 하나냐 큰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내 마음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가 중요하고 그거를 몰라 몰라 한 번씩 해 보라고요. 모두가 Ble minha 않아요. 연상 Acti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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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idge 지금 현재's 96000节 강unuz사 세 well은 전북 chocolateAmericanade Exchange Acti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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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tionush Tough doctors